이번 시간에는 API와 API 문서를 보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API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좀 다른 얘기를 먼저 시작해서 API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번 반복되는 예제마다 계속해서 봐왔던 거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고 왜 그것이 가능한지도 제가 굳이 설명드리지 않았고 못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System Out Print LN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화면에다가 무언가를 출력하고 싶을 때 바로 이 명령을 사용해서 화면에 무엇인가를 출력해왔었죠. 그런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지는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것들이 아직 선행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이번 시간에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과정을 통해서 API는 무엇이고 또 그 API는 어떻게 여러분이 찾아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것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인지는 이제 너무나 잘 압니다. 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떠한 정보를 모니터에 화면에 출력하는 것이 제가 밑줄 쯘 시스템아웃프린트 LN이 하는 일인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뒤쪽에 있는 이 프린트 LN하고 괄호 열고 괄호 닫고에 해당되는 자 이 부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 부분은 무엇일까요? 자 문법적으로 봤을 때 앞에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괄호 열고 괄호 닫은 다음에 중간에 숫자가 들어가고 있어요. 자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었죠? 바로 메소드가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었죠. 즉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저 것은 메소드이고 인자로는 숫자가 올 수도 있고 문자가 올 수도 있고 기타 등등이 올 수가 있는 녀석이었죠. 자 그러면 이 앞에 있는 시스템아웃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바로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앞에 있는 게 클래스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죠. 특히나 클래스는 제일 앞에 대문자로 시작하는 이 네이밍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면 얘가 클래스라는 걸 우리가 예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시스템이 클래스인 건 알겠는데 시스템과 프린트 LN이라는 메소드 사이에 아웃이라고 하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이 아웃은 무엇일까요? 이 아웃은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의 멤버 중에 하나인 변수입니다. 그리고 이 변수가 객체이기 때문에 객체이고 그 객체는 프린트 LN이라는 메소드를 가지고 있는 객체인 것이죠. 그래서 프린트 LN이라고 하는 이 메소드는 시스템의 소속이 아니고 사실은 이 시스템의 소속인 아웃이라고 하는 변수에 담겨져 있는 객체 그 객체가 가지고 있는 메소드가 바로 프린트 LN인 것이죠. 그리고 이 아웃이라고 하는 이 멤버를 우리가 사용을 할 때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클래스를 인스턴스화 시키지 않고 그냥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을 해왔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바로 저 시스템.아웃이라고 하는 이 멤버가 이 필드가 시스템이라는 클래스의 클래스 변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스태틱 이런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했던 것들이 대체로 조각이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한 가지 여전히 궁금증으로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대체 저 시스템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직접 만든 적도 없고 그리고 다른 클래스에 있는 것을 임포트해서 가져온 적도 없는데 도대체 저 시스템이라는 저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그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위에 있는 코드와 밑에 있는 코드를 좀 비교해 볼까요? 위에 있는 코드는 밑에 있는 코드부터 살펴보죠. import java.rang 그리고 별표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java라는 패키지 밑에 있는 랭이라는 패키지 밑에 있는 별표라는 별표 즉 모든 클래스를 현재 이 코드로 로드한 것이죠. 그리고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있는 system.out.println에서 시스템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바로 java.rang에 소속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코드와 여기 있는 이 코드가 있을 때 제가 위에서 설명을 텍스트로 해놓은 것처럼 이 두 개의 코드는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왜 그러냐? 만약에 여러분이 이렇게 java.rang이라고 하는 이 패키지를 임포트하지 않았다면 java는 자동으로 java.rang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임포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java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여러 가지 패키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패키지들 중에서 java.rang이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들어있는 클래스들은 여러분이 java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아주 필수적이고 자주 사용하고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임포트를 하는 수고를 덜어주기 위해서 java에서는 암시적으로 자동으로 java.rang이라고 하는 패키지의 클래스들을 임포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쯤에서 여러분들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러면 시스템 프린트 ln,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 말고 java에서 제공하는 다른 명령어들이 있는가? 라는 게 일단 궁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명령어들이 있으면 그 명령어가 수가 많을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어떻게 찾아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생기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궁금증은 아주 정당한 것이고요. 이런 궁금증은 꼭 가지셔야 됩니다. 자 이런 java는 굉장히 거대한 언어입니다. 아주 방대한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요.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은 그 빙산의 일각일 뿐입니다. 그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언어입니다. 자연스럽게 그러한 기능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일종의 사전이 있어요. 그 사전을 여러분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지식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수업에서 이 api라고 하는 것을 또 이런 명령어를 어떻게 찾아서 사용하는가에 대한 수업이 지금 즈음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이 수업, 우리 java 수업 시작하자마자 이것을 했으면 여러분들한테 별 효용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수업을 억제해왔던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자신이 필요한 명령을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만 이따가 살펴보고요. 그 이전에 api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겠습니다. api라는 것은 애플리케이션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의 약자입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과 그 시스템을 제어하는 사람 또는 제어하는 어떤 주체 사이에 접점에 해당되는 일종의 이 조작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여러분이 java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java에서 제공하는 조작방법인 api라는 것을 java의 문법에 맞게 여러분이 조합하는 걸 통해서 이 java 시스템을 여러분이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하는 얘기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요. 어쨌든 시스템아웃점프린트 ln이라고 하는 이것은 java가 여러분들에게 제공한 java를 제어하는 조작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스템아웃점프린트 ln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저것의 인자로 숫자 1을 주면 화면에 1이 출력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저 한 줄의 명령을 java에게 제출하면 java는 저 명령을 해석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스템아웃점프린트 ln이라는 저 명령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별 볼일 없는 명령이고 그렇게 커 보이는 명령이 아닐 수도 있지만 실제로 여러분이 만약에 직접 모니터에다가 어떠한 정보를 출력하는 프로그램을 여러분이 직접 만든다고 하면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 겁니다.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다양한 과정을 거쳐서 화면에 무언가가 출력되는 겁니다. 사실은 다만 우리가 그것을 쉽게 할 수 있도록 java에서는 시스템아웃프린트 ln이라고 하는 이 조작방법을 우리에게 제공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밍을 만든, 프로그램을 만든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어떤 것을 만든다라는 측면도 있지만 이 java의 가상머신 또는 java의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저런 코드를 통해서 사용하는 관계에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즉 java 애플리케이션은 java 플랫폼을 사용하는 일종의 사용자인데 그 사용자는 일반 사용자들과는 다르게 시스템아웃프린트 ln과 같은 명령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얘기한 것, 이해 안 가 할 수 있어요. 이해 안 가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러면 api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그 설명은 우리 생활코딩에 만들어놓은 api, 또 ui, 또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이 얼마나 거대한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동영상을 여기 이렇게 링크를 걸어놨으니까요. 이 동영상을 보시고 나머지 수업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동영상은 여기서 일단 끊고요. 여러분이 이 동영상을 볼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 그리고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에서는 api 문서라는 것을 살펴보는 방법을 알아보고요. 그리고 우리 시간의 이번 주인공인 시스템 아웃점 프린트 ln을 어떻게 api 문서에서 찾을 수 있는가 라는 것을 다음 동영상에서 살펴보겠습니다.